오늘 추천할 책은 노무현 대통령적 운명이다 입니다 노무현 실패와 좌절의 획으로 출세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출세를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합격증 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노무현 이후노무현 이후노무현 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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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giving 김영삼 와 예비 김영삼은 상당 합당해가지고 미네이ände 엮요되 vereinக 놓습니다 상당 합당을 철회하라 이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 민주화 시위입니다 노예절을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를 폐지한다 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지지자들의 한호 동무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대통령 당선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고뇌의 시간 고뇌의 시간입니다 대북송금특금 대북송금특금 조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장병 위로 남북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생활의 문재인 tp실장 작별 작별입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바보 노무현 당신의 뜻을 읽겠습니다 운명의 라이였습니다